저희도 떡볶이 하겠습니다. 저희도 떡볶이 하겠습니다. 안돼요 거기는 핫바위 와셀 뿌려먹으라고 녹색 준거야. 똑같지만 섬스러운거야. 예진아 나가서 나가 봐. 우리가 떡볶이 하겠다고 그래 그렇지. 우리가 떡볶이 할거야. 안돼요 우리는 떡볶이 해야돼요. 예진아 예진아 뺏기지 말라고. 니꺼 왜 뺏기 말라고. 잘했어. 우리는 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진이가 다 알았어요. 양쪽 대표가 게임에서 이긴 그 대표 고르는 걸로 하죠. 그렇습니다. 게임이 뭐죠 게임이? 앞치맛 뺏기? 그러면 저 팀은 제가 나가겠어. 아 이건 아니에요. 우리 공평하게. 지호도 게임 잘하잖아요. 우리 예진이도 잘해요. 예진이하고 이 지호 대결은 야 이건 정말. 시작. 화이팅. 이제 사실은 둘이. 초면이잖아. 초면에. 먼저 악수 한번 하고 시작해요. 아 그래요? 좌가 당겨. 확 당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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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진아 미리 얘기하자면 지호도 만만치가 않다. 지호도 만만치가 않다. 히트. 자. 지호도 만만치. 아. 아. 지금 이게 은근히. 그렇지. 예진이가 패턴사관학교에서 제가 거의 장난 아니었어. 펫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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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ous Yes ladies and gentlemen, yes Yes We're here 역시 박혜진 맞지 웃음 속에서 마치 손이 코브라처럼 날카로워해 와 누나 진짜 매력있다 역시 니가 한판 다 만들어 오늘 아 이거 하지마요 야 너 진짜 야 야 너 진짜 너 그거 하지마 너 그거 하지마 놀랬어 지금 놀랬어 왜이래 이거 안 되냐 얘 그거 너 힘 세잖아 아 진짜 잘 못했어요 자 우리는 떡볶이 우리 떡볶이 아빠 만들기잖아요 떡은 안 돼요 떡은 우리가 줘 떡볶이 어묵 넣지 마세요 야 떡볶이에 어묵을 안 넣어 야 섬지호 야 너 지금 나갔었어 야 섬지호 너 힘 나왔었어 야 섬지호 너 힘 나왔었어 얘는 자기가 한다 자기가 하는 건 없어 놀이예요 놀이예요 떡볶이요 먼저